유아가 하나.. 네.. 와아.. 이거 딱 볼터 이거 잡았을때가 거의 정중앙 인데 중앙에서 약간 더 진행한.. 했을때인데 지금 몇 프로예요? 들어가서 봐야될거같애 아 22%인데? 22%?? 얼마 안됐네 그럴리가 없는데? 22%로 뜨는데 우리 스토리가 22% 다시 초대할게 내가 다 깬게 100%고 근데 이게 뭐.. 미션마다 시간이 다 다르니까 뭐 모르지 뭐 아 맞다 아 맞다 다른 마을에 가서 막 미친듯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있잖아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군 이건 뭔데 이렇게 볼터를 찾을 수 있을지 네 네 네 내가 더 좋아하지 않는다 마을에 가서 도망가고 사람 냄새가 나섭니까 너무 좋아했지 좋아 아 됐다 아 됐네 됐네 아 멀티 잘 만들었어 뭐 래힝 저의 직업이었어 아 맞다 너가 더 수술할 수 있는 것 같아 너는 그냥 미친듯이 아까 우리가 폭탄 찾았는데 라임이 그 폭탄 가지고 지금 꼬마대장 놀이하러 간거야 지가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한마디 라임 구하러 가야돼 지금 걔가 위기에 처했어 지금 아 붕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갑시다 어우 아무것도 안 보여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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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우 찔뻔 너는 왜 베이스볼 아 베이스볼이 된다 야구빳다를 갖고 있지 아 너 아까전에 야구빳다먹었어 상자 깐거 거기서 너가 말하는거 들었어 어 야구빳다 이러면서 아 그랬나 망했다 형 일단 뛰어야돼 왜왜 개만 넣어 지금 개만 있어 지금 너 걸렸어? 어 내가 내가 앞에서 걸려줄게 따라와 어이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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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건 안돼 이건 안돼요 기적에 지려 다시 갈게 다시 갈게 다시 갈게 안돼 안돼 맘은 안돼 아냐 너 형 할 수 있어 안될거같아 맘은 안될거같아 아냐 형 난 할 수 있어 일어나 얼른 치료 얼른 치료고 뛰어 그렇지 이 게임은 내가 게리한다 달려 달려 그냥 무조건 달려 무조건 무조건 달려 불 불 지르지 말고 화둔 쓸지 모르시는거 가만히 좀 계세요 그것 좀 아 여기 위로 가야된다 형 이거 봐 여기 위로 뛰어야돼 보거형 여기로 오셔야 돼 여기로 일로와 어디야 어디야 여기여기 뒤에봐 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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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봐 여기봐 여기여기여기 이거 여기 보라고 여기 내 위치를 봐 맵에서 하하 알았어 알았어 하하하하 알았어 빨리여 빨리 개망했어 아 아 거기로 뛰어야 돼 거기로 뛰고 와아씨 망했다 왜왜왜왜 죽었어 아니 죽는게 아니고 애들 애들도 같이 뛰었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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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질로 해줄게 야야야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보거형 보거형 여기로 뛰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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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다시 그리로 갈게 다시 그리로 갈게 빨리야 제발 좀 와 제발 좀 오세요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하하 오케오케 난 나왔어 스파이크 강치브 리시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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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형은 나왔어 오케오케오케 됐다 됐다 아아 아 아 일로 뛰어 일로 일로 해 뜬다 해 뜬다 괜찮아 내가 무시하고 가 그냥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뭐 터졌어 또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전히 라임 동료 뒤진거 발견 아 여깄다 라임 어디갔냐 아 아 아 아 아 아 가 빨리 가 가 가 아 아 아 아래다 아래 남은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 이거 파쿠로 하는거 짱 재밌어 하 하 옆 하 아 하 하 하 하 이게 뭐라고 집중하게 된다 그지 음 진짜 재밌어 밤에 다녀서 그래 밤에 안다니고 우리가 이러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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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내려왔어. 내 아래구나. 여기 여는 거네. 여기 여기. 이거 팀킬 안 돼요. 팀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좀비를 몰아서 죽으면 되지. 아까 해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안 날아가더라고요. 이미 하려고 해봤어? 형 지금 화염병 있어? 없어. 아 이거 화염병 만들 수 있다면? 하나 만들 수 있다. 간다. 형 나와. 형 나와. 그쪽을 밀게. 그렇지. 그렇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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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개인과의. 그렇지. 아 깔끔했어. 아 살 굶는 냄새. 캡슐 냄새. 삼겹살 먹고 싶다. 그냥. 그니까. 여기 여기. 오케이. 어 밑에. 아이고 나오셨네 나오셨어. 똥 거예요 똥. 아 저 수리 거부를 잡아야 되는 쟤는. 나 있어. 나 센 슈리켄. 뭐야. 뭐야. 왜왜. 이거 뭐야. 안 날아가? 아니 뭐야 마문아. 왜왜왜. 너랑 나랑 무슨 킬 스피터 해가지고 뭐. 뭐 나왔어. 뭐지? 그래요? 난 제대로 안 봤어. 어. 너가 젖대. 어. 아 뭐야. 이걸 누가 먼저 죽이느냐 그런 내기가 있었네. 어어 그러네. 우와 재밌다 이거. 오늘 다 지네. 이거 옵션. 이거 옵션 해놔야 되겠다. 그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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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랬지 않았을까. 내 핸드폰을. 그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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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맞췄어. 다음 다음. 아 누가 먼저. 하는지 경쟁하는 것 같지. 나는 다 외웠지 키를. 나는 이미 길을 알고 있다. 제가 물생활이 몇 년인데 물기는 잊지 않습니다. 물생활. 아 일자로 달릴걸 아이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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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뭐야. 여쭤떠. 아 형. 잠깐만 형. 이거는 솔직히. 깨려면은. 그거 만들어야 돼. 소리 폭탄. 아니 이거. 먼저 간다고. 답이 아니야. 형을 잘 봐. 소리 폭탄 있어요? 아니. 형. 보물상자가 연다. 소리 폭탄 있어야 편한데. 아. 뭐야. 어떻게 갔어?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벨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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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어디지? 위에요? 아하. 아하. 여기구나. 형 어디갔어. 이거 하나 설치도 안하고. 형. 형도 길 잃었어? 여기 여기 여기. 어. 하나 설치했어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냐? 이제 하나 설치했으니까 하나 더 설치하러 올라가야 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렇지 그렇지. 어우 터진다. 나오세요. 이거 부술 수 있나? 안된다. 이거 사기야 진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넘어 다니지? 여기. 여기 하나 있는데. 아 여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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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하. 얘 쟤야되는거 아닌가? 맘은아? 느낌이 안 좋은데. 나가야돼. 나가야돼. 오케이. 어어. 망했어 망했어. 나가야돼 나가야돼. 여기로 나가요. 어쩔 수 없다. 각자 알아서 나가. 각자 알아서. 뭐야 여기 와.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난 나 나왔어 형. 형 그 아까. 망치드네. 걔로 나와. 아닌가봐 여기. 망치 망치 가지내로 나와. 거기 그 길 내준대. 아 망했죠. 여기 아닌가봐. 아 가시네요. 아 뭐야 여기 아닌가봐. 얘 뭐야 얘가 왜있어. 얘가 왜있어. 가시네요. 뭐야. 얘 어디야. 형 빨리 이거 내려와. 뭐해. 아. 아. 그거야 딱. 제 등만. 등댐 냄새 맡으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야. 하하하하. 아. 민. 씨. 뭐야. 죽었어 죽었어. 너무 많아 좀비가. 아. 깼는데. 갑시다. 이거는.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나 딱 던지고. 형 어디야 형. 밑에 있어요?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돌파 돌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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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딱 던지고. 따라갈게. 오케이. 딱 올라온 다음에. 이거 진짜 쉬워 이거. 여기서. 여기로 여기로. 여기서 위로. 여기 하나 설 하고. 여기 하나 설 하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설치 딱 하나 해주고.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갈 때 아까 망치된 애 나오는데 있잖아요. 거기로 나가면 쉬워. 다른 침대. 모래가 위험한 거. 여기가 떨어져다. 다 됐어. ınt That's it! 양Once. 이면 꺼. 고맙다. 노잉하다. 여기 거기로 그냥 가서 떨어지기만 하면 돼 여기 밑으로 나가면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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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버려 오케 오케오케 오케 나가면서 아이템 수거하고 아까 이제 터트린 거 헤드셋 어어 축하풍짠 오케 나오면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내 한번 뒤돌아봐주면 쥬오너게 무너지는 더테러라이브샷 뭐야 벌써 내려갔어 이거 명장면도 안보고? 왜 무너졌어? 응 아 이거 먼지나 먼지나 볼필요 야 물찬다 야 마모나 잠깐만 잠시만 숨 한번 들이쉬고서 가야되겠는데 아가미 달리신분이 여기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되지 니값좀 하셔요 좀 아가미가 장착이 안되있어 지금 아가미 옵션이어서 안탔지 야 마모나 엿됐다 쪘다 왜왜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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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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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돼서 모르시겠지만 라임 죽었습니다 가쓰 낙원 우리 가י 잠시만 DC dibujzub이랑 문이لا 우리 하세 타엄 하나 ớô pos 타 operation 아 총은 그 베리하드 하나 깠습니다 락피고를 여는거 아 나는 빨리 저것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 에어.. 에어드락? 어 개 원주 아니 이거 뛰는거 뭐라고 내 몸이 같이 뛰어진다 맘문아 너 막 몸 기웃기웃 안그래 어 맞아 난 약간 기웃거리면서 그치 어깨 살짝살짝 흔들면서 어 이게 고개도 올라가고 왔다갔다하면서 살짝 오큘러스 낀 것처럼 그치 패드 또 진동이 나가지고 개리얼해 그치 그치 근데 나는 없애 아이 왜이래 야 왜이래 왜이래 뭐 전기공격대요 그거? 어 업그레이드 했지 대박이네 토르네 아이씨 피깐 야 나 피를 언제 많이 일으켰지? 원래 아까 17개인가 있었는데 메디퀴 왜 9개 남았지 괜찮아요 저도 9개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어 미친 뭐야 팔 좀비 있었나? 개 봉변당해서 어 개 봉변당해서 아 지금 끊겨요 님들? 끊길 리가 없는데 아쿠리카 문젠가? 전혀 안 끊기는데 내가 지금 송출하는 화면은 그러면 X스플린 한번 딱 껐다 키는게 아 그런건도 괜찮지 아 맞다 가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왜 0.1초정도 느릴 수 있으니까 말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껐다 키면 되더라 X스플린지 가끔 시키면 가끔 어 마문아 네 주황색 노트가 있어 여기 이렇게 해봐봐 어디? 여기 큐 눌러봐 여기다 대고 여기 화면에 대고 주황색 노트? 어 뭐가 이거 미션이요? 뭐가 다 미션인가 봐 이거 다 서브 미션이에요 아 미친 나네 아네 서브 미션은 진짜 극혐인게 길찾기가 미쳤어 메인처럼 쉽지가 않아 헉 서브케어 한 1시간 날린적 있어 진짜 했다가 아 맞다 여기 어디지? 아 맞다 젤에 있는 연구소가 지금 습격받았어 그래서 이제 젤에 폭파된거 아냐? 구출하러 가는데 걔같으면 내가 다리 부러져서 나부터 살았겠다 ㅋㅋㅋㅋ decided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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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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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사냥 해 이씨 야 가스 터진다 마문아 가스 터진다 어엤 오케이 그렇지 수리했고 와 이 자식들 칼로 싸우는데 칼을 치네 가짜 어? 나 왜 누웠어 망했다 나무나 안되 오케이 끊겨 야 그거 화염병같은거 던져버려 나무나 좀만 버텨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빨리 되었네요 나무나 이 꾹 눌러 응응응 야 요거는 깔끔하게 편집하자고 어 다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나가겠어 같이 가 같이 형도 칼좀 바꾸고 깔끔하게 아 대미 자 우리 스킬좀 찍자 오케이 스킬좀 찍고 무기좀 재정비좀 하고 정신좀 차리고 어 진짜 안돼 이거 망해 망해 응 안돼 안돼 실드 마스터링 야 찍을게 없다 찍을게 없어 나무나 찍는다 워브다 여기서 응 응 뭐야 이게 리뉴우 유지 유어 웹건 이비틀리 밀리 웹건 로즈 맞지 오 슬로울리 어 이목이 좋네 계속 형 총알파나 올라가서 보고 올게 오케이 금방 금방 올게 금방 제발 팔아라 아 안팔어 아씨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그러면은 이걸 들자 워싱 아 이거 왼쪽이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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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곡괭이 그래 곡괭이가 차라리 나 얘네들 딱 목에다가 바로 꽂아줘야겠어 그런á 확정 난 죽었어 왜 글루 뛰어형 내형 두댔잖아 나 husbands 아무나 뛰어뚜댔잖아 ㅋㅋㅋㅋㅋㅋ 보고형 그냥 그걸로 뛰길래? ㅋㅋㅋㅋㅋㅋ 그림 자체가 죽는 그림이 아니었어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개웃기네... 아 미친 뭐야 뭐야 이씨 어 근데 망했다 밤 됐다 아 원래 밤인가? 원래 밤이야 가자 여기 좀 조심하죠 어 잠깐만 여기 무기 개좋은거있어요 바닥에 죽었어 이거? 79짜리? 아... 먹었나 보다 이거는 살짝 이렇게 그렇지 차 위로 떨어질라 그러는데 아까부터 어... 먼저 이게 난입하겠습니다 어유 너 총 갖고 있구나 어 총 갖고 있는 애도 죽여버려 총 빼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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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문아 얘 총있어 오케이 총써 총써 그렇지 뭐 마더퍼커? 이 자식이 이거 용서가 안되는구나 뭐야 누가 또 뭘 던져 어... 마문아 여기 총 뭐 총있어요 형? 248짜리 있다 야 아아 죽는다 죽는다 부모도 막 있는거 같아 지금 형있는데 마문아 형있는데 여기 바닥 봐봐 어 총알 먹었다 총은 없는데? 아... 나 빠르게 하나 버릴게 어 야 마문아 너 계속 주워봐봐 나 이거 버그인가봐 어? 어 잠깐만 총알이 계속 먹어 가까이 와봐 개삭인데? 여기서 총알로 바꿔야겠다 어 이거 개삭이다 이런 뭐 버그가 있지 먹어져? 계속 먹어져? 네 다 풀까지 먹었어요 아이씨 가자가자 120발까지 먹어졌는데? 어우 권총 120발 먹었어? 아니 권총말고 이거 이 엠퍼 아 엠퍼 응 와 120발 먹었다고? 응 미치게 먹었어 대박이네 와이씨 얘가 죽는게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 좀 오래 걸려 기다려야돼 와 대박이다 여기서 총을 풀 풀로 갖게 될지 몰랐네 와 이거 우리 방송을 도와주네 지금 핵이네 완전 진짜 핵이네 아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못하나 하면서 도와주나보다 어디 제작진들이 미치 그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개못 핵이네 하하하하하하 개못핵때만 나와주는 핵 고맙습니다 오 레벨업했다 난 얘네 난 얘네 너무 무서워 진짜 우리 이제 밤에 다닐때 샷건 먹었을때 다니면은 모르겠는데 어우 나 얘네 너무 무서워 진짜 인간적으로 어 나 무섭잖아 어 막 뒤에서 막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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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먹었잖아 어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어 아이 미친 여기서 왜왜 오오오오 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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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미안해 나 버릴게 형 저건 아니었어 형 미안해 형 저건 안돼 어 어 미안해 아 아 내가 가서 미션 깰게 형 와 진짜 죽을뻔했다 와 나 진짜 죽을뻔했다 진짜 리얼 저 형 형 사실하고 일부러 강하게 여기가 아니지 않아? 여긴 뭐야 여기 아니네 흰색으로 그려질 길이 뭔가였네 저기는 저걸거야 저 서브미션 아 아니 맨홀을 뚫고 나와서 갑자기 지가 폭발할 줄은 나 꿈에도 상상도 못했네 그니까 맨홀로 나올거라 생각 못해서 어 야야 맏몬아 맏몬아 저 저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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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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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솔직히 탄창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총 좀 쏍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비 게임에서 총을 난사하겠습니다 원래 좀비 게임은 총을 난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닙니다 총 이 시대에 총을 아껴야죠 써야지 쓸 땐 쓰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ㅎㅎㅎㅎㅎ 아이 미친 뭐 이렇게 자꾸 끼고 막 막 자꾸 막고 이래 아 아니 형 얘는 얘 총을 다 나가 우리 어 뭐야 어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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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무슨 안에서 나 진화하는 줄 알았어 하하핰 하하핫 죽였는데 나오길래 아 쟤 죽긴 죽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와 뒤에 에어들어 개운다 형이 얼어야되 이거는 총좀쓸게 아니아니아니 이걸로 갈게 이걸로 그치 그치 텔먹어 텔먹어 아 불비치니까 못오네 젠네들 약간 좀 쫄았네 다 먹으세 다 먹으세 개좋네 이거 오 오 왔쏭왔쏭 왔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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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빨리자 빨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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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가야되는 길으로 가자 오케 오케 가가가가가 와 엘로네이크 나 머리좋다 돌아서 오는거 봐봐 아 미친 난리났네 어머나 여기 좀 높다 오케이 아 내가 싱글할때 진짜 맨홀에서 좀비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나 처음봤다 나도 맨홀에서 지금 나오는거 처음봤어 야 빨리와 빨리와 가고있어 가고있어 야 너 어디야 뭐야 뭐해 싸워? 아 예 여기서 이거 좀 치돌이 좀 쓰고 할려고 테스트 됐어 그렇지 야 우리 싸움 잘해 응 못하는거 아냐 잘해 거기다 좀 있으면은 저거야 저거 뭐? 저거 저거 뭐야 아침대 그니까 우리는 잠을 안자 일단 잠 따위는 없어 맞아 우리는 밤이면 밤인데로 뛰어다니고 낮이면 낮인데로 뛰어다니고 절대 자지 않지 응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다 해가지고 응 개버거와 조맘은 잠을 자지 않는다 세 글자 합쳐서 개 조..조..조.. 어? 감사합니다 야 여기 레벨을 엄청 되겠다 개 왔다갔다 양쪽으로 왔다갔다 오우 안돼 안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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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걸렸어 걸렸어 어 뭐야 아이고 코앞에 있어 걸렸어요 걸렸어 아니 넘어가자 넘어가자 여기가 바로 그냥 여기 넘어 넘어 여기 그냥 정면으로 넘어 정면으로 어? 잠겼다 이거 설마 넘어오나? 아 얘네 쓰는거다 마문아 총알 엄청 주는거 뒤로 돌아야돼 우리 아아 맞다맞다 아냐 여기가 왼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아 거기야? 어 여기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거 여기여기여 이쪽 여기네 여기네 오케이 일로 올라오세요 형 어어 여긴가? 힘이 진짜 좋아 얘는 하루종일 벽짓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지치지 않아 에너자이즈를 아 이쪽 아니다 그쪽이야 형 야 마무나 쏜다 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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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 내려갔어? 몰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내려와졌는데 오 샷샷샷 헤드샷 샷샷샷 야 원래 이런데 위에 없는데 얘네 웬일 위에 있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나는 어디있는지 다시 올라오세요 형 갑자기 소리도 잘 안나기 시작했어 아 밤이어가지고 진짜 니오로다 아 지금 나 여기서부터는 총 많이 나오지 그렇지 이제 총 게임이야 아니 위에 이따 나오는데 뭐지 다시 올라오세요 이따 오 야 총 야 왜왜 마무나 이 바닥에 떨어진거 총 개좋은거 많다 더 데미지 세? 281짜리 나왔어 넌 몇자리야? 나 지금 249짜리 저도 괜찮긴해 지금 형껄 줄까? 야 여깄다 마무나 이거이거이거 나 망했다 나 떨어졌다 마무나 이거이거 일로와봐 마무나 여기여기여기 차라리 떨어진김에 오케이 아 맞다 형 그리고 인벤다 웬만하면 쓰레기다 버리고 총 주워 그 다음에 8억 하나에 천원이니까 개좋거든요 버렸니? 먹었니? 아냐 아직 너 뭘 이렇게 버려 인벤좀 비울려고 어 내 죽게 자 이렇게 좋아서 나는 뭐 281짜리인데 형도 있어야 되는거 아냐? 나 281짜리 먹었어 아 이게 점점 세지는 구조 인가봐 사람이 많을수록 하긴 그래야죠 난 이런거를 싱글하면서 이정도 데미지는 못봤어 음 이게 정상이지 이게 맞는거지 근데 난 왜 총을 안대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거야 야 이거 원래 못 올라가나? 여기로 가는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야 돼 떨어져가지고 아 저 위로 우리? 최민.. 아 4명이서 하면은 안될거리고 게임 4명이서? 4명이서 하긴 너무 빡세지 않나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아 나 미치겠다 사실 아까 또 떨어졌는데 이거 패드라그래요? 잘하는 친구인데 어어어 미친 칠 mayor 올라가서 다 조져놓을게 응 왔쉤 아 깔끔하게 죽이시네 뭐지 여긴가? 야 이거 도끼 나왔다 도끼 몇 자리? 잠깐만 데미지를 봐야되겠는데 아 여기 사다리 있구나 크 데미지 거의 100 가까이 되는 도끼들 나온다 90 아 템이 많이 나오는구나 엄청나오는데? 여기 안에 뭐 주황색 아이템이 있어 그치 다 파밍하고 있어요 저 들어가요 우선 다 파밍을 하자 아 좀비 스태츄구나 입체기동은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 입체기동 배우려면 조금 더 해야될걸요 아마 조금 더 진행해야될거에요 그치 템 맞네 여기 그니까 개맘 파이밍하느라 정신없어 미션 안개 그동안 고생했다 이건가? 아 여기다 먹어 다 먹고와 다 먹자 다 먹자 그자 아 아 아 아 아 아 구글 아 구글 아 구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아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gr 상대 너무 심각해, 아이젠 크레인. 아우, 그만 좀. 와, 개 많다.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미쳤어. 왜, 왜, 왜. 아니, 이렇게 아이템만 주면 뭐 나오는 거 아냐, 이거. 그치, 이제 많이 나오긴 하지, 솔직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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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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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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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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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밀리터리, 그, 쓰로잉 나이프. 자, 많이 주워놔. 오케이, 좀, 좀, 좀. 대미지 세드라고. 여기, 여기 개맛. 와우. 에코널리스. 어디 갔냐, 하니깐 뒤에서 막 걸어. 졸둥합시다. 여기, 여기 걔네 저거 아닌가요? 걔네 본부 아닌가요? 맞죠? 어디요? 얘네, 얘네 본부잖아. 얘네 본부 내부로 들어온 거 아냐? 그런가? 아, 맞아. 그럴 거야. 지금 아마 라이즈인가? 찾으러 가는 건가? 그럴 건데. 제레를 납치해 갔거든. 라이즈가. 응, 맞아. 나 이거 처음 보고, 이거 진짜 놀랬네. 이렇게 내려갈 줄 몰랐어. 나도. 나 그래서 벽 타고 내려가는 건 줄 알고. 맨날 벽 타고 내려가다가 애들한테 욕먹었다니까. 노란색 이게 보이길래 벽 타는 건 줄 알았는데. 어? 사람인데요. 머리가 깨지실 건 생각하지 않으셨겠지? 찡! 어, 뭐야. 내 발에, 내 발로 차가지고 저렇게 된 거 같았어. 오, 왔다, 왔다, 왔다. 그러지. 오, 먹을 거 개 많아. 개 신나. 손 나오세요. 머리 터뜨리고 싶으니까요. 얼른 나와주세요. 그러지. 막 만지면서 지나가는 거야. 야, 아이템 너무 많다. 마무나, 근데. 미쳤다. 미쳤어. 이 게임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거지 게임이야. 하하하하. 좀비 배경은 남기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무조건 다쳐 주어야 돼. 뻥 안 치고 수세미까지 집에 챙겨갈 기생인데 지금. 뭐야. 미쳤어? 뭐야. 나 지금 무슨. 저건줄 알았어. 보거 형 있나 했네. 하하하하. 템 개많다. 이제 다 버려야겠다. 진짜. 진짜 웬만한 건 다 버려야 돼. 진짜. 잡템은 먹되. 장비템은 봐서 쓰레기가 템은 버려야 돼. 웬만하면 다. 총 드는 순간 끝났어. 총이 그냥. 그냥 극해자야. 좀비 잡을 때만 좀. 좀 애자고. 아니. 해자해.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좀비 안 잡을 때만 해자고 좀비 잡을 때는 좀 덜 해자고. 어? 잠깐만. 저 안에 가방인데 저걸 어떻게 먹지? 막 먹고 싶다. 저거. 어. 그래. 야. 여기도 있어. 마문아. 방 계속 있어. 방에. 그렇게 많았나 원래 아이템이? 와. 핵맞네. 진짜. 먹다 끝나겠다 야. 돼지씨. 우리 현실에서 못 먹는데 여기서라도 많이 먹어야지 형. 그래. 나 저녁도 못 먹었어.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인생 아니야. 나 지금 몸에서 지방 분해하는 느낌 나. 몸 더워. 하휴. 그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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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사장님 헤드 샷. 어? 도끼 있다. 아이템? 나딩. 어? 파쿠르 땜에 게임이 지루하지 않고 좋아요. 아. 저흰 죽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 하는 저희도 약간 힘들긴 해요. 그게 있잖아요. 그냥 척척 달라붙는 게 아니라 모든 뛰는 거 다 눌러야 돼요. 어. 맞아. 뛰면서 잡을 거 생각해서 각 잡고 뛰고. 맞아 맞아 맞아. 어세신이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지가 안에서 뛰어넘어 줬는데. 좋은데 그거는. 맞아. 아. 아. 와. 미쳤다. 야. 이거 너랑 나랑 먹는 거 공유 안 되지 지금. 따로따로 계속 나오는 거지. 여기 피스톨 아머 있는데? 저. 프리어도 못 먹어요. 하. 씨. 야. 먹어. 뭐. 공유 안 되고 그런 건 사실 뭐. 알 필요도 없어 지금. 응. 그냥. 사툴 게임이야. 나무나 여기 락픽 형이 이거 열어볼게. 오케이. 어. 국깽이가 데미지 이렇게 약했나? 좋은 템을 먹으니까 쓰레기들 뿐이네 이제. 제발. 좋은 것 좀. 나와라. 아. 좋아요. 아. 방망이 보라색 샷. 보라돌이? 응. 와. 데미지 몇이야 이거. 124. 하긴 나중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100일 짜리 있다. 개 좋다. 얘가 왜 안 먹어지냐. 코스메틱. 가자 가자 가자. 으흠. 스킬 올려야 되네. 뭐야. 어디지? 마무나 너 스킬 올릴 거 없어? 저요? 응. 아. 핵 맞네. 하나씩 다 올리네. 이게 뭐지. 아. 이거 좀비처럼 보이는 거구나. 아. 수류탄 배워야겠다. 형 수류탄 안 배웠죠? 어. 나 드롭킥 범버 배웠어. 이거랑. 어. 카머플라주다. 아. 이거 하긴. 팀전이니까. 따로따로 찍어도 되겠다. 아. 그렇긴 하지. 그치. 아. 이제 기 모아서 때릴 수 있는 거 된다. 뒤졌다. 뒤졌다. 이런 거는 먼저 먼저 터뜨려줍니다. 우리가 왔다고 딱 알려주는 거지. 그치. 아하.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나야 나야. 들어와 들어와. 두루. 두루. 두루와. 죽으셨다고 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 그냥 그대로 죽으셨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아. 유미라니 별풍사란게 팬클럽하니 환영하구요. 실버송님. 주꾼 여유게 감사합니다. 여기 형 총 되게 많아. 여기 총 다 주워서. 야 맞다 이거 총 다 버려야 돼 이거. 아. 버리긴 하는데 나중에 되찾아. 어. 알아 알아. 최대한. 팔아버려 다 먹어야 돼 총은 다 먹어야 돼 천원짜리야 하나에 진짜 미친듯이 먹어 총은 다 먹어야 해 플레이어 그냥 갖다 쳐 버려야겠다 플레이어 쓰지도 않는데 맞아맞아 플레이어 그냥 어? 플레이어 3천원 1,500원이야? 플레이어가? 30개 있는데 야 너 뭐야 너 너 에너지 없어가지고 나 지나가다가 야 개같은거잖아 에너지를 채워줬네 좋아 애풍으로 다닌다고 플레이어 버리지 말고 그냥 총이나 먹어야겠다 뭐야 이거 완전히 무슨 장터하세요? 아이씨 나는 힐을 안해주네 힐을 줄까요? 아니 너가 앞에 서있으면은 파밍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힐을 줄까봐 많잖아 근데 나 우리 물이야 난 18개 있어 거기 내려갈때 조심해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나온다 형이 고개 내밀고 쏙 그렇지 어지 나와나와나와나와 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 시화야 솔직히 이정도면 아 좋아 깔끔하고 아 조씨 네? 총을 왜서 이렇게 메웠어 어? 총알이다 아싸 저 총 예비군 훈련에서 메웠습니다 예비군 훈련 갓 아 형 무서워 비즈엠 무서워 그냥 가자 빨리 알았어 뭐가 비즈엠 멈추질 않아 계속 몸질 좀 났네 아 아 젤의 여깄네 아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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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르고 있는데 BGM을 적 적 입장에서 깔아줬나봐 그치 파밍하는데 개 웅장해 어? 아 우리 크으 여기 하면은 거의 후반 중후반 아닌가? 아 형 여기 좀 진짜 알죠 형 화장실 갔다올게 안돼 형 여기서 화장실은 안돼 아 아 아 아 가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저희가 이렇게 망할거라는 것을 여긴은 우리의 무덤이 됐고 여기는 우리의 무덤이 됐고 저희는 저는 보거형을 저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면이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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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이 안돼 여기 그니까 크으 여기 소리 저렇게 지르는거 뭐 무슨 콜로세움 같지 않아? 그치? 응 그니까 여기 영어 자마 해석 보면은 약간 콜로세움처럼 생긴걸로 나오더라고 어 너랑 나랑 또 게임한다 그러네 형 이거 알죠 위에 올라가면 템 많은거 컨테이너 박스에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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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슛 이런거 다 파밍하고 일단 파밍부터 해야돼 파밍 아 이건 필요없어 더럭 불어가 드라이 에헤이 흐으으 어 치료키도 없다 어이 안되는데? 가스통 또 없나? 이거 데미지 되게 세일텐데 왜이러지? 아니 가스통이 없네 야 지금 가스통 여기서 터트리는게 아니라 얘네부터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큰 놈 나오잖아 걔한테 써야돼 걔한테 가스통 벌써 터트렸어 마문아 망했어 우리 그런 건 잡기 쉬워 일단 얘네들부터 형 그거 아니지 데미지 개센거 200짜리 무기 있는거 아아 아니 그거부터 아니 노동해서 죽어 빨리 아 나 이 자식들 진짜 조자조자 싱글할 때 이렇게 어이없게 안죽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흐아 아 예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을 파밍하자 얘네를 파밍해서 얘네 재료로 갖고 또 우리거 무기를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의료킥같은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잠자는 흐아 하늘이며 아 죽었구나 아 아 이자 그만 일어나 아 미친 일어나 아 미친 아 어이구 아하 헤드사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카모플라주 해야되나 카모플라주 해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